기상캐스터 배혜지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아래쪽, 아래쪽 2 варианта? 여기 여기 나는 아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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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스포츠는 두reaming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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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의 전산이전을 복지하는 전산을 통해서 각종 회전의 전산을 통해 지금 전산을 통해 MDP에서 이슈의 전산을 통해 이제 전산을 통해 롯데이터에서 MDP에서 전산을 통해 나로는 진짜 엔퀴 summit 이제idspil бы balls 모ints with it presents 較자ards 간식이 1이 2이 2이 1이 1이 2이 1이 2이 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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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 1이 2이 2이 1이 2이 2이 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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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 5이 1이 1이 2이 3이 1이 1이 2이 1이 2이 1이 2이 1이 2이 1이 1이 2이 1이 1이 1이요 그럼 내것과는 страничает 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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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양이 있는된다가 이 양이 필요한다는 말이죠. 그를 이 양이 전원을 수정하잖아요. 이 양이 전원을 전원이 전원을 수정하는 데 dan 이 양이 newcom나게받고 이렇게 pointed 수정합니다. 이번 양이 전원을 정리를 잘 받 unprecedented. 그리고 이는 짐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는 짐을 아주 잘 맞춰서 네, 거의. 하지만, 만약에 그냥 탄생을 택시하고 택시하고 이게 좀 더 나쁜 것 같다. 그렇다면 다른 랩으로 어떻게 하는지 러스는 러스는 러스에서 러스의 도착을 한다면 가장 이뤄스 하는 러스는 러스는 러스의 종류에 내가 내가 신경을 준비한 거니까 그리고 수요가 네, 음icky 내가 처음으로 신경을 시작할 수 있는 것들 내가 너는 OnStar의 existing ODP 일종일 수 있었다 내가 원하는 게 RDP는 대전 발견한 것들을 사지 다른 점에 선한 결정일 수 없지만 네 그러면 이런 점에 내가 원하는 게 그래서 그는 이런 상황에서는 딱 2 원하는 Which you use 넓, 이런제작제하기가 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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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에 각자의 각자의 각자를자마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니요. 미션 전 adopted 3의 하룩을 그런데요. 비교를 1번씩 이번을 말한다면 답이 잠시 3의 하룩을 3의 하룩을 다음을 위해 3의 하룩을 2의 하룩을 2의 하룩을 2의 하룩을 이를 위해 기적이 필요는 것입니다. 이 작가들은 이 작가들은 다른 작가들과 이 작가들은 구매 자유미없이 매 sandbox 뜻기의 무거리 종료 로봇 Liberty 그래서 이런 процедуры, 제가 지금 말했을때, 하지만, 기본적으로 할 수는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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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더 좋지 한 번? 그렇게 지금 Gorilla найти. 그렇지om? spec 홈쓴히는 먼저 보충 만들어주고 아직도는 없지만 아직도는 없지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요 내가 도와줄 수 없을까 아니요 나는 도와줄 수 없을까 아니요 나는 도와줄 수 없을까 나는 도와줄 수 없을까 그럼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Может, он в автономном режиме? Почему он тут? Что он не делает? Технический режим. И что? И ты сейчас выходи. В текущее время 2009 год. А, понятно. Просто поправь дату. У тебя все заработает. Изменения настроек за время. Как ничего нет? Мотать, да? Изменения параметров календаря. Там, по-моему, можно из интернета выбрать. Изменить часовой полосы. Настрой на автоматической синхронизации. Да, но он просто нет. Нужно изменить параметры. Он просто этого не сделал. Обновить, да? Слушай. О! Слушай. Почему я? Бли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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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Значит, давайте сначала... Надо сначала играть. Значит, у нас полу-гепард, и у нас такой сеттинг. У нас, во-первых, есть мало, это понятно что. У нас есть притрейнг. Что такое притрейнг? Это значит, что мы учим одну универсальную политику, которую мы просто оптимизируем. Мы дожидаем лосса по этой политике. Ну, какую-то одну? Ну, вот эти вот притрейнг, да? Притрейнг, да? Притрейнг. Какая же дача у меня была? Притрейнг это значит, что мы притрейнг но мы притнесем у нас призр cáумизируем от ожидания... ожидания лосса... о внассindmillAU у насency... иречета не к нейагалинию ритрейна... Притрейнг Я слушаю! 성격으로 인식을 마저 압도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압도는 어떻게 상관없이 말하는 것 같아요 브레인의 통합을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다음과는 방식으로 인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과는 방식으로 인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각각의 스타드의 정보가 예정에서 적용을 할 수 있는 압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정은 GDP에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에서 공유한 정치에 따라서 이 정치에 따라서 편안한 정치에 따라서 그리고 정치에 따라서 그 정치에 따라서 정치에 따라서 정치에 따라서 정치에 따라서 지금 이 정치에 따라서 이제 정치에 따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1P, 2P, 3P, 4P, 5P 이제는 다른 비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의의 한 달에 수놓은 이를 통해 다른 비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란에 수놓은 비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쩌를 선택하고 있는 비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의 비저를 선택하는 부분은 eine DMV의 다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정도 townsworld해Fit ¿굴은 쩌가? 그리고 대하의 인정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Pre-Trade. 그리고 Pre-Trade의 수사는 우선을 보기 위해 우선을 보기 위해 아, 또, 만약에 인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스페플리어로는 DP 그리고 5 트라이터리에 다가가서 또는 다가가가서 시작하는 동영상에 따라서 미니면집니다 오케이,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근데 г십이 오는گLE Arctic, 그러지 않 Hassan에 으 pajz 뭐west? ribbons 혹시 랜д웜 så Saudian이 애초 Smack ás mouths 정리였는데 bergindo 맞아 어떻게 된다고? . 있습니까? 안käуй 그렇지만 항상 인간에 지났어요. 그래서 여기 3 차가가 있는지 보여요. 3 차가. 그럼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다가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무엇을 모를까요? 저는 이 점을 바라보는 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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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점을 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점을 잘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는 수 있는 점에 있는 점을 잘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던 보일 수 있는 점에 대해 너무 좋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취득은 저녁이 생각나는 사실이 어떻게 된다고 했는지 오락울은 어떤 일을 수 있는데 오락울은 어떻게 되느냐는? 오락울은 이게 한국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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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우리에게 마這種 평가를 앞으로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바다 바다의 불포F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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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말하는 답은 아니면 뺐个는 선택은 뺐고 그리고 해서 이담을II에서 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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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대해 물어봅시다. 3GIN STEP는 이미지 안에 있는 가지를 하면, 우리가 첫 번째는 모든 LED에 있는 각각의 LED, 각각의 LED, 각각의 LED에 있는 각각의 LED 각각의 LED에 있는 각각의 LED에 있는 각각의 LED 네. 네. 아, 슈쇄할 수 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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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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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5K? 1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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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K? 네. 네. 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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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K? 4K? 5K? 5K? 4K? 4K? 5K? 5K? 6K? 7K? 7K? 8K? 8K? 9K? 9K? 7K? 10K? 9K? 9K? 10K? 10K? 9K? 1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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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빈이 얼마나 길을지 알고 싶을까요? 저는 이런 특징을 다룬을 좋아해요 하지만 저는 좋은 특징을 계삼으로 배절했을때 하지만 이런 특징이gehen 내가 생각해도 불고해서 조금 글쎄다 How do you do to learn how? 하루 종일 수업을 는듯이 그 다음에 5000000000 이터를 네. 테탄올에 그게 столько 테탄올에 테탄올에 이는 레단보적 레단보적 레단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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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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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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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orm 그 과정을 나눠버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 또 이런 멈춰서 네 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또 다른 데는 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도움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가 제가 도움을 할 수 있는 데다0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움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도움을 할 수 있는 데다0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이기 때문에, 나는 엔저를 이렇게 하는 지가에서 이런 엔저를 하는 것이라, 그렇게 하는 것들이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더 큰 영향을 받죠. 첫이기 때문에 엔저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어떤 엔저를 하는지 이런 공간이 자음을 주어쓰지만, 어떤 게 시작을 당하는지 아가고신들은 어떤 예술을 뺏어 하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이른바의 기회를 더 많이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회를 더 많이 내릴 수 있는 기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회가 더 많이 내릴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내릴 수 있는 기회를 하여 그리고 다음 저희는 또 그런 가까이 이제 이 쪽에 바로 기업이 다른 걸까요? 아니 이제 이 쪽으로는 다른 상태로 연결됩니다. 이때는 왜 이렇게 현상이냐고. 아 하하, 왜 이렇게 현상이냐고. 호소가 라이브 상승을 많이 내렸습니다. 네. . . . . . 그리고 인상적인 문제를 더 많이 바꾸지 않을까? 그럼 우리가 정확히 지키면 다른 의미가 되는지? 만약에, 이런 문제를 더 많이 볼 수 있는 문제를 볼 수 있을지? 그래서 다른 문제를 볼 수 있을지? 아, 자기가 뭐하고 있는지? 저의 비율을 더욱 단체로 등장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찰imb게hab리는, czes 그 이유가, 지구에 가장 큰 성장은 또는 강력한 증가가가 큰 증가가가 또는 여기 Minnesota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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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앞에 서서는 인정된 것에 보셨나요? 그 서서서는 인정된 것만 조절에 이제는 인정된 것만이 확실하여 이 공간에 없다고 말씀드려면 그는 인정된 것만을 알 수 있고 그는 인정된 것만이 확실하여 이 공간에 비싼 것만은 이렇게 아멘 하나가 더 네만히 볼 수 있어요. 이러고 있는 거 봐. 이 상태로도 어플 경영이 그런 ε거죠. 이 상태로도 보이죠? 이런 사람은 무슨 말이지?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이려나요? 저는 자기 자신을 집중해볐요. 인터넷 사과의 경영이 흔들dar죠. 이 질문은 맨날 일상에 있다면 지지 않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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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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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encia의 동작은 서로 모르고 있었던 동작입니다. Вins 이것이 vib greendi엔, 뭐 감사합니다? 아. 그것도 막 박사실 수가 있어야 된다. 그것도 작성은 어디에서 주실 수 있어야 되고 있어요? 상상도 괜찮아요? 네. 제한민국의 성장에 대해서 지금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까? 아니요, 잘 알겠어요? 저 이렇게 그냥 알겠죠? 책이 어디서 정확히 가능하지? 왜냐면, 저 explained mvp는 어떻게? 우선, 저의 미션이 없죠 MITTTT의 0 일단 저의 미션이 테스트입니다 첫 신ании, 저의 미션이 테스트입니다 하 실제로 이 미션이 테스트인 이미지를 수있어요 didapdata0 이게 타입이 그런 타입이 제가 합date 합date 다해선 따라서 파이밍 이 카드 파이밍 이 파이팅 파이터가 빌리기 그 지식을 받을 수 있을 때 시작하기 시작 이нициализации 데다 0 이 MDP 비롯한 1K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 ... ... 첫 번째 모тожидание, у меня от tätä논도 зависит. 그래서 내가 고통을 하기로 했을 때. 이렇게 모тожидание minha 모тожидание зависит от tätä논이. 왜냐하면 그 타입тор이 생기기 때문에 이 모тожидание зависит. 그리고 그리고 그 모тожидание의 모тожидание. 그래서 내가 2RS. 첫 번째는 대전을 낼 수 있도록 그 다음 롯이 그래서 다음 주에 사랑하는 것 , 그리고 다음 주에 사용됩니다. 그 다음 주에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대신화가 있고 단순히 개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다음 주에 대해서는 또한 희망을 지키는 것입니다. 상상도가 이런 경우에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상상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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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비엔네요, 이 비엔네요 이 비엔네요 그래서 이 비엔네요 이 비엔네요 왜 점rig 뭐예요? 왜 점 Films을 더 풀리는 비엔네요 우리의 저장은 그래서 우리의 저장에 oseta 0, 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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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2, 오1, 오1, 오0, 오2, 오k 우려 북한 신체 강의 다운, 인간, 디스크 도블드 롸스 이런 것들은 마지막 10분 정도 그래서 제가 이 시스템을 그리고 제가 0 제가 0 0 0 2 3 2 2 2 3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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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6 6 6 7 7 8 9 9 10 5 6 7 7 8 8 9 9 9 10 10 10 9 9 10 10 10 11 11 1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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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Вот. Вот в обычном мангле, как бы, дериференцирование θ2 по θ0, это... Представим сейчас, что θ – это типа скаляра, просто скаляра. Это тогда θ2 по θ1, да, и θ1 по θ0. Да. По θ0. Что это значит? У тебя здесь будет производная Fe pt И здесь будет производная Fpd. Получилась вторая производная. – Это... – А? Подожди, нет, не вторая производная. – Этой? – Ааа, вернее. Отдавитель. – А, не вторая, окей, и где, подожди, где вторая производная? – Ужёё caution. Где было вторая производная? Потому что вот здесьma стоя damet o uq, возникла вторая. 그럼 어떻게 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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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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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기술에 따라서, 각각의 기술을 사용합니다. 각각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은 각각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은 Omniglot, 그런데 우리의 공간에 많은가를 보고 있어요. 각각의 심포도 대부분 50 예를 들어요. 하지만 심포도 많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목표는 우리는 각각의 meta-학습기입니다. 각자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인지, 5를 패스에 대해 이것을 통해 몇몇 50 примеров, 실제는 사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스태바퀴즈요.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나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까요? 먼저 끝까지는 모든 상대방에서 대체에는 몇 유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안 되는 소문입니다. 모든 상대방에서 다음으로 처음부터는 암플리уда 신ус오이도 그리고 암플리уда 신ус오이도 암플리уда 신усо이도 이런 빌리어, 이런 빌리어. 다음 그 다음 주자에 자세히 가겠습니다. 이 빌리어의 신ус오이도 몇 가지가? 그 다음 순서는 이렇게 5. 그래서 5. 그리고 그 다음 순서는 지금 우리가 빨간색 신ус오이도 그리고 온몸에 오르나는 오일을 알 수 있고 2분에 3분이 유명히 아마 이 분야에 그려운 나머지 그래서 모든 것이 아플레이션이 없음을 보았는 시닉소이도 우리는 모두 아플레이션이 없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많은 것들은 마음을 가르치는 부분의 시작이 그 시닉소이도 시닉소이도 ritt. 정리적으로. 뭐. 뭐.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는 저것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네. 네, 네. 한편 пару слов. 정말로 3개. 2 стать이 그 다음에 더 주신의 내용을 더 주신. 또한 다른 오프의 그는 아프로. 2 стать이. 이 부분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아, 이 글에 이 글에 대해 말했죠? 앗, 이 글에 대해 말했던 이 글에 대해 말했죠 이 글에 대해 말했죠 이 글에 대해 이야기했죠 이 글에 대해 설명했죠 . . . . . . . . 바이센의 메시지에 각각의 예를 들어요 각각의 예를 들어요 각각의 예를 들어요 이 내용은 이 내용은 이 내용은 우리가 우리의 엄마가 우리의 형식을 이 내용은 우리의 형식을 이 내용은 이 내용은 어떻게 해? 1 업데이트, или все процедуры? 이게 어떤 테터 0, 어떤 테터 0? 네, 그 테터 0? 이 부분은 맞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가정에 맞이기 때문에 이 분석에 대한 제품은 이 분석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분석에 대한 제품을 원합니다 이 분석에 대한 제품을 원하는 이 분석을 원하는 이 분석을 원하는 것입니다 M-algoalg 우리는 M-X X 그래서 X M-dp M-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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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M-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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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는 지금 이 기초의 정보는 랜설드에서 스포츠는 스포츠에서 랜설드에서 스포츠는 그래서 이렇게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은 이 해당은 히브рав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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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브рав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요? 왜냐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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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엑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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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я буду понимать некоторую абстрактную нужда субъектного спуска т.е. это те бачи, допустим, если это супервайстор не сеттинг, то мы учимся по каким-то примерам из датасета т.е.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это те бачи, которые нам даст бачерест те бачи те бачи не расписывая что это это правильно сейчас немножко это правильно ты имеешь в виду приблизить нет, это точно я пишу это как точно нравится это у это 0 m это у нас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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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сейчас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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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MDP를 그게 더이쇴한지? 그래서... 진짜 독서핀래요. 에피 structures Final Side? 네. 지금 이 과정에서 훌륭이는 그 이 과정에서 문제는? 이 과정에서 완전히 훌륭한 것들을 Color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미를 하는 것은, 다른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를 하는 것은, 이것은 다른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이,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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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클립이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것을 제공하는가 그렇게 하는 상황이 이것은 이 시설을 첫 번째 자세한 첫 번째 자세한 그쵸? 랩도랩도랩도랩도랩 해서 여기서 계속.. 자고 또 뭐하고 그래서 그쵸? 그렇게 죽어요? 네.. 그리고 아니면 대중에서 기술에서 따라서 낙고 이 노려도 그치? 그치? 그래서 Gender,서우리치고,이줘서, ὁ냄이際은 그가, 그리고 퀼틀룸은 그가를 맞andel고, 그리고 시도를 설정한다면 둘 알 수 있었습니다. 이가에 시는 어떤bye? 그리고 퀼틀룸은 스스로를ğin 제대로 설정한다면 그가를 결정할 수 있어요. 이의 구간에를 설정한다면 여는 dans ifela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의 일을 잘 설정한다면? 아, 이 분의 커리큘럼은 제가 자신도 깊은 것 같다. 그래서 네, 이런 지자이 심지어 문제될, 네, 완전히 안정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떤 지자이 있어야 하고, 그 지자이도, 그 언제나 이것을 위해 이 지자이도 될까요? 저는 이 지자이 더 높은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안정시기 때문에. 만약에 지자이 정의적인 비교적 지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지자이 있다면 다 취하는 지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수업을 할 수 있는지 이제 취향을 한다면 이제 희망은 희망을 하자 또는 자세한 것을 알 수 있게 그리고 또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계가 있다면 다른 관계가 있다면 만약에 두 가지를 알고 계신다면 만약에 두 가지를 알고 계신다면 다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네 그리고, 네, 네 이 부분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아, 이제는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빠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쪽이 모든 것을, 이렇게 잘 못하고 네, 네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제작용으로 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시작하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네, 세상에 네, 감사합니다